지금 저기 보이는 발이 꺾인 중간에서 작은 배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큰 배가 작은 배를 쳤는데 진짜 2초내로 가라앉았어요. 2초내로 소리가 지금 들렸어요. 그래서 바퀴에 크루즈 배가 갑상한 배를 옆으로 짚고 뒤쪽으로 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배가 지울어졌어요. 일단은 그러면서 배가 크루즈가 지나가면서 배가 두 동강이 내면서 한순간에 크루즈 밑으로 빨려들어갔어요. 앞판에 있던 분이 몇 분인지 떨어지신 거예요. 그분들은 떠내러 가시고 지금 저기 보이는 발이 꺾인 중간에서 작은 배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큰 배가 작은 배를 쳤는데 그게 제가 동영상을 봤거든요. 그런데 진짜 2초내로 가라앉았어요. 2초내로 제가 유랑선을 탑승한 지 10분 만에 하선 면용이 떨어졌어요. 근처에서 전복사고가 지금 일어났으니까 파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폭우는 아니었어요. 폭우는 소나기처럼 막 바로 젖는다는 느낌이 돼야 되는데 그냥 비가 오는 수준이고 바람이 조금 분다 이 정도였어요. 그런데 실내에서 어느 누구도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고요. 외국인이 타는 유람선이든 뭐든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은 제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어요. 이즈요. 이 영상은 제 생각은 이즈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